마이 fm 91.3 메가헤르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변 서대문 3월 첫 번째 방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호원입니다. 주변 서대문이고요. 3월 첫 번째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승연입니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연휴는 늘 짧고 아쉽고, 훅 지나가고. 그래요? 어디 갔다 왔다면서요? 시골 갔다 왔는데, 시골은 뭐 벌이도 보고 근데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남원쯤인가? 눈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제 주말에. 뭐 소위 말하는 꽃샘추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꽃샘추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니까 명지답에 학생들이 이제 개강해서. 아, 그러네. 오늘 개강했겠네. 네, 더 많아졌더라고요. 아, 명지답 쪽으로는 됐으면 안 가야 되겠네요. 아니, 뭐 그런 풋풋한 느낌을 받고 싶으시면 가면 더 좋죠. 약간 요맘때는 저녁에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럴 때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많은 거 그냥 안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3월 첫 번째 방송이고요. 총선도 이제 약 30몇일 남았네요. 한 달 조금.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죠. 네. 한 5주 남은 거죠. 5주 조금 더 남은 거죠. 네. 온 나라가 총선에 뉴스들이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총선을 다루니까. 하지만 우리 손해문감 어른은 여전히 뭐. 네. 근데 이제 좀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불 쪽.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중앙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 서울 언론 이런 데서 아무리 다룬다고 해봐야 서대문 가불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방송, 동네방송이 필요한 거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보셨어요. 물론 이렇게 많이 봤다는 게 엄청 많이 봤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수준에서. 네.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서대문 가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안내해주는 방송은 없어요. 그러니깐요. 좀 더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어제부터 얘기할까요? 그냥 을 얘기부터 할까요? 간단한 데부터 하시죠. 네. 을 얘기는 정말로 이제 뭐야, 특별히 무소속이나 이런 데서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대진표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대진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호 의원 확정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29일에 진보당의 전진희 후보하고 단일화 발표를 하셔서 진보당 전진희 후보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후보만 이제 야권에서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뭐 녹색정의당에서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후보가 안 나올 걸로 제가 소식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도면 가능성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외교부 장관을 했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서대문, 언론, 박진 후보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세 명, 네 명의 후보가 이제 다 정리되고 있는 네 명의 후보가 정리되었다고요? 그렇죠. 형주범, 김철, 이동호 그리고 김규인 후보였나요?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한 방에 그냥 뭐 뭘 없이 그냥 꽂는 바람에 그냥 정리가 됐고 뭐 송주범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현수막 철거는 안 했는데 아니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선당 후사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원래 지금 문자를 두 번이나 보내셔가지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이제 뭐 내용 비슷해요. 대동소의한데 아무튼 그러셨고 구의원과 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의원과 이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같이 해서 뭐 선거를 승리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약간 그 맥락을 보면서 아 이 맥락은 약간 뒤에 이렇게 있다. 뭐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굳이 뭐 이렇게 함께하는 구의원들과 함께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쉬움이 크셨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호 후보하고 박진 후보가 1대1 여야 매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1대1. 박진 후보는 두 분 다 동신병원 사거리에 선거 사무실을 이제 마련했고 박진 후보는 김수철 예비 후보가 사용하던 그 선거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김용호 후보는 4년 전에 사용했던 농민마트에 있는 농민마트 어떤제예요? 동신병원 사거리에 있어요. 아 어디인지 알겠다. 네. 거기에 이제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뭐 그대 외에는 여기는 뭐 딱히 뭐가 없죠? 그 외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서대문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 정책적인 문제로 이런 것이 나와서 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하나하고 전국적인 관심도인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박진 후보는 현 정권의 여당이니까 윤석열 정권을 더 잘하게 하겠다 할 거고 김영호 후보야 이걸 심판하는 국정기조를 바꾸게 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선거운동은 하겠죠 아까 얘기를 다시 약간 더들어서 진보단 같은 경우에서 후보 사퇴하면서 명분을 쌓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굴욕적인 한일 외교 관련해서 그것을 담당했었던 업무를 담당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당선되는 걸 막고자 우리가 포기하고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넘겨준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었죠 민주개혁신보연합이었나요? 민주신보 비리연합이었나요? 몰라요 저도 이름이 너무 요즘 헷갈리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름은 정해졌는데 어쨌든 그 합의를 하면서 지역에서는 그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깃발을 들면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그런 하에서 진행됐던 거고 특히 서대문 의뢰에서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에 대해서 그걸 심판하는 선거로서 전진희 후보는 김용호 후보로 단일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울산으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인 합의가 그 한 곳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쪽에서는 전주도 있을 거고 여러 곳에 몇 곳에 전략 지역은 있는데 울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울산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대문 의뢰에서 정책과 관련돼서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 혹은 현안이랄지 이런 거에서 조금 윤석열 심판? 윤석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나오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왔었던 김용호 후보도 검찰개혁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어쨌든 서대문 의뢰에 관련된 어떤 현안이랄지 이런 거 얘기가 좀 될 게 그것도 얘기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공약상에서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강부경단선과 서부경전철은 사실상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저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걸 또 정책에서 빠질 수는 없고 공약에서 근데 이게 삽질 하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예타라고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거 이런 게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요즘 건설단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더 내놔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실상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피로감이 오는 것 같고 강부경단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시 예산이나 나라에서 조금 더 지원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때 통과를 못했었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도 뭐 그렇게 통과됐다고는 지금 못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사실 이제 이건 바운스 시장 때 위반을 했던 건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 들어와가지고 속도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고 사실 우리 예측으로는 약간 강부경단선이나 서부경전철이 선거용으로 돼서 약간 선거 전에 착공 언제 할 거다 뭐 약간 이렇게 발표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서울시가 이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안 하고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자기 선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택시 버스 이런 건 하고 다니고 있고 이제 아니 아니 수상버스 수상버스 아 수상버스 좀 수상택시 수상버스 버스예요 버스로 바뀌었나요? 네 한 100이 200명이 타는 버스예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발표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은 그분은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고민하시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게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중요하거나 이렇게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뭘 해줍니까 이렇게 푸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지하철인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이나 이럴 때 저는 정치는 결국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김용호 의원하고 했던 서대문 지하철 8km 공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말이 돼 했는데 강부 횡단선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실현되고 있는 상상력이 실제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지긴 했는데 이게 막 10년 넘어가고 이런 조짐이 보이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잘 주민들한테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 그렇지만 또 바라는 구조 이게 되고 있는 피로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보통 보면은 우리 주민간담회 하거나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역발전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러시는데 좀 그럴 때는 협력해가지고 좀 빠르게 그리고 특히 지역에 관련된 문제면은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어떻게 여야가 협력해서 빠르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예로 드는 게 102번 역사 문제였다고 생각되고요 정리됐으니까 그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되더라도 지금 이제 여야 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공약 자체는 그러면은 뭐 그거 정도 말고는 없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나오는 거 이제 내부순환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민주당 정책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받을까 말까 받을까 같이 얘기할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나서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오히려 경위선은 얘기할 때 경위선 지화는 얘기할 테고 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하겠다 하는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위선 지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어쨌든 정책으로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경위선이랄지 이런 거 지화 관련해서는 발표했고 그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 해서 이게 4년 안에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 진짜 선거용이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약간 양쪽 다 너무 선거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사실 왜냐하면 정부 발표가 경위선 등등등의 지화에 대한 예산이 65조라고 하면서 다 민간에서 갖고 오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아 그렇지 어쨌든 우리 세금이지만은 그건 예상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럼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각이 좀 생기는데 다 민간 자본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면 민간 자본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지화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심지 도심 이쪽으로 가면은 위에 뭘 올릴 수 있고 등등등 하니까 민간 자본이 유치가 될 텐데 과연 여기 경위선 이런데 민간 자본 유치해서 밑에 4대강 사업에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2조 정도 들었다고 하죠 지금 이 4대강 사업보다 엄청 큰 토목공사잖아요 이거 거의 우리가 맨날 말하는 뉴딜 정책에 지금 이제 22세기 판 같은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게 맡겨서 하겠다는 거는 조금 더 정책 실현 가능성이 없고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미에서 이 라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시킬 거냐 법은 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실제 실현시킬 로드맵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두 후보님들께서 각 당의 정책 기조하고 좀 맞춰가지고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평가도 좀 주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또 판단할 것이냐 좋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종의 도시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심지어 우리 기대감도 이제 4년 안에 못해 이런 건 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조에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기조로 이 상상력을 펼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기조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1부 1부죠 첫 번째 서대문을 이야기 잠깐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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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